안녕하세요 김홍철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스피커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샘플이 되는 어떤 스피커를 한번 보려고 해요 EV사 제조사 EV사구요 모델명은 EXT-15P 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피커 구요 음 외형은 좀 큰 편이에요 15인치 드라이버를 갖고 있어 15인치 라는 것은 이제 그 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에요 보통 12인치 뭐 15인치 여러가 10인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드라이버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15인치 드라이버를 갖고 있구요 음 출력은 2000와트 까지 더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타입의 스피커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액티브 패시브 웬만한 중형급 뭐 중소형급 에서는 많이 쓰는 모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4번을 볼까요 내부 그러니까 스피커는 3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드라이버 초록색에 있는 드라이버 그 다음에 그 외형 케이스 를 뜻하는 엔클로 져 가 있구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크로스 오버 뭐 이 이런 부분이 있어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음 음 한가지 한가지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버 까 얼마나 좋은 유니트를 쓰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 상당히 벌어져요 인클로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인제서 그 외형의 인클로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 많이 바뀌게 되요 네트워크 해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있는 들어가 있는 소자가 얼마나 좋은 소자로 되어 있는지 어 네트워크 해로 같은 경우에는 코일하고 콘덴서만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 소자들이 얼마나 고가의 소자를 썼냐에 따라서 음 구분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드라이버에 드라이버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음 자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겉에 있는 이 모양을 프레임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가운데 움푹 파여져 있는 이 부분을 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레임과 콘을 지탱해 주는 거를 써 라운드 라고 하구요 음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파이더는 뭐냐면은 이 콘이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이거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에요 아 그리고 보이스 코 이라고 있어요 정기적인 신호가 막 여기를 지나게 되면 전자석을 통해서 힘이 어 작용하게 되는데 고런 걸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저 빨간색 보이스 코에 음 전자석 쪽인 어 마그네틱이 있구요 그 다음에 타 프레이트 가 있고 버텀 프레이트 가 있습니다 아 더스트 캐 보는데 단순하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캡 이에요 어 스피커는 원리는 간단해요 이제 프레이밍의 왼손 법칙 이라고요 어 이 보시죠 요 그림 뭐 그래서 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에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어 힘이 작용 이렇게 위로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반대로 어 전류의 방향 이런 방향을 가지게 되면 심은 반대로 밑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앞으로 하고 뒤로 가고 이 힘의 방향이 바뀜으로 해서 코니 앞으로 가도 뒤로 왔다 움직이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소리가 어 컴플레싱 했다가 레어 팩션 했다가 컴플레션 했다가 레어 팩션 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간단합니다 으 으